좋은 아침 어제 4개 그려주고 이거 2개는 너무 날렸나? 봐봐 아유 정말 사람들만 있으면 이렇게 급해요 아유 정말 자 요 액자에 뭘 넣어볼까요 이거 그림은 적당한데 뭔가 살짝 여기에다 붙이면 어울릴까요 나는 그림 잘 안보이게 뒤에 붙여도 요렇게 할까요 거기도 조금 마땅치가 안네요 요걸 넣어볼까 얘 살짝 하고 아 그렇다고 그림을 조금 자를 수도 없고 아 요액자에는 여기 여기 맞겠네요 야 아 아이고 정말 따라다녀 안돼 오빠야 일로와라 일로 나와 오늘도 추울 줄 알았는데 예뻐서 아주 포근해요 동식 동식 아유 착해라 저 애들이 이렇게 착한지 꼬꼬야 내가 나가야 또 따라 나오고 정말 나는 하얀색 이걸 안 갖고 와서 다행이네 하얀색이 너무 좋아요 아우 정말 눈부셔 우리 혜원님이 그린 나비 아우 정말 너무 잘한다 어쩜 세상에 뽀뽀야 동철 동철 아우 따뜻한 햇볕 따뜻한 햇볕 비싼 햇볕이에요 많이 쬐고 재미난 일 거둑 안녕 꼬꼬야 빨리와 빨리와 빨리 빨리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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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병아리들이 겁이 제일 많다 그지 동민이가 동민이가 무서운데 그지 병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얘네 둘이는 엄마가 엄마가 부화시켜서 엄마들밖에 몰라 그지 안녕 동민이 동시 동철 엄마는 아기 잘 보고 있나 하하하 아이 이뻐라 안녕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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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ngth 됐어